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으로부터 온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개월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답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 퀘스천 set 5의 리스닝 문제인데요. 이 리스닝 문제에 대한 답이 2번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3번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항에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해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질문한 동사의 시제, 시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현재형이죠. 현재형. 현재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서 과거형으로 대답한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추석 하면은 송편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어? 송편을 만들고 뭐 성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정답 2번이라고 찍으실 수 있으시죠.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한 시제를 봤을 때 아, 과거형은 정답이 될 수 없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3번인데 질문은 한국 사람들은 당신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대답은 3번. 보통은 고향에 내려가요. 물론 앞에 친절하게 한국 사람들은 보통은 고향에 내려가야 하면은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대답해서는 뺀 것입니다. 1번은 이번 추석에는 일이 있어서 못가요. 즉, 대답하는 사람이 나는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추석에 못가요. 얘기했기 때문에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